네,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 정보 VIP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믿기에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수요일장이 마감됐는데요. 오늘 많이들 힘드셨죠? 우리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용기 잃지 마시고 오늘 저희 영상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일단 오늘 올려드린 영상 순서는 시황 전략. 이 장이 뭐 지금 끝난 거냐 아니면은 또 진행형이냐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상승 진행형이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건데 힘든 장인데 어떻게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거기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최대한 저도 오늘 뭐 엄청나게 저도 피곤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보통 제가 수면 시간이 한 4시간 4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제는 이제 또 여의도 주식방 출연하고 밤 늦게까지 거의 12시간까지 또 무방도 하고 또 뭐 아침에 모닝 브리핑도 올려드렸고 해서 오늘 또 장도 썩 좋지 않아서 정신적인 피로감까지 겹치면서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도 힘드시죠? 네. 그래서 진짜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내린 이유는 이 기관 녀석들이에요. 외국인들은 이제 6가 종교 시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기관 녀석들이 좀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 매도가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거의 다 프로그램성이에요. 물론 또 일부 이제 프로그램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특히 기타 법인에서 좀 270억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투신권이 좀 매도가 좀 많았어요. 이제 금융 투자에서 나온 건 거의 프로그램 수겨나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연기금은 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좀 했는데 왜냐하면 아침에 제가 모닝 브리핑에서도 이거 지수는 좀 깔다구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수는 좀 이제 조정을 보였지만 지금 5일 선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30분 차트를 잠깐 볼까요? 30분 차트에서 이렇게 이제 60선까지 내려오면서 이격주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봐요. 여기서 또 C파독의 하락 C파독이 나올 수가 있죠. 하락 C파독에는 뭐냐면은 하락권을 적어들었을 때 하락의 반등 B파독, 하락 C파독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걸 지켜봐야 돼요. 다만 오늘 일단 5일 선까지 지켰다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밴드 상단에서 자꾸 누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오시레터가 거의 100에 육박하니까 어깨없이 누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조정이 난다 하더라도 한 11선 정도? 이때는 별도로 저기 했죠. 60선까지 내려왔지만 11선 정도에서 이후부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밴드 기준선이 대략 이 포인트, 이 자리인데요. 여기까지만 훼손하지 않으면 상승 흐름이 여전히 이어진다고 봐야 될 거예요. 여기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 비슷하거든요. 약간 위에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서 800, 한 6, 70까지만 되면은 뭐 3움도 준다 해도 여전히 사례했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이게 제일 안 좋아. 이게. 이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위에서 망치형, 행맹 정도로 될 수가 있는데 음선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음선이 날 때 이번 주 내일이 목요일이고 금요일인데 이틀 이 거래를 남았는데 큰 음선만 아니라면 장대 음선만 아니면 또 거래가 이빨이 실으면서 여전히 상승 추선이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런 식으로 보시면 시장이 좀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시장이 끝나지 않았느냐라는 점을 보면은 역시 주도 섹터예요. 오늘 좀 IT는 안 좋았지만 이게 바로 코스닥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업종의 지수입니다. 그렇죠. 이게 역시 살아 있어요. 오늘 같은 장에서 0.38% 올랐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뭐 이게 지금 주도 섹터인데 제4차 산업혁명조회 끝났다. 단원하기는 이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바이오가 중심이 되죠. 그런데 개인 터들이 힘든 게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어디에서 결국 다 몰려다니는 그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개미 동학군동 올리면서 삼성전자 사가지고 삼성전자 매도 하니까 외국인 매수를 그때 올르죠.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장에서는 또 시세 내는 종목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에서도 역시 개인 터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종목들. 그게 뭘까요? 고가 종목이죠. 그런데 또 개인 터들이 좋아하는 것은 난 대형주 우리왕주 좋아야 돼 하면서 주로 하시는 것들이 셀트리온 같은 것. 셀트리온 삼형제. 그런 것들은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나한테 만족할만한 시세를 안 주기 때문에 늘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보다는 시세 주도주를 잡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세 주도주는 뭘까요? 상당히 외람되고 송구하지만 좋은 정보방에서 했던 것들은 다 시세 주도주예요. 그러면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아실 거고요. 여기 좀 나오네요. 또 알테오젠. 제가 이제 2시 반부터 확믿기에 대해서 지금 방금 올라왔네요. 기사가. 여러분 저는 머니투데이에서 최우수 1등장만 다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딱 좋은 정보방에서 확믿기 매도 팩토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저점 보시게 되면 저점 맥점포척의 1인자 해가지고 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좋은 정보와 흥믿기 나온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 시간 접근 가능한 좋은 정목 발굴해 보겠습니다. M10W 좋은 정보 나중식 전문가 만나면 이런 정보들이 다 대장주다 이거예요. 알테오젠 말씀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건 오늘 같은 금낮장에서 꼿꼿하잖아요. 이게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고점 대비 우리가 공략했을 때 600% 오른 다음에 지금 고점들이 5%밖에 안 빠졌어요. 5%밖에.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얼마예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주몽을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잡으면 주도자가 되는 거죠. 제가 늘 강조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 무료 영상도 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월료의약품에서 가장 좋게 본다는 게 뭐냐면 바로 ST파매 했어요. 이게 참 저 멀리 계신 분들은 실감이 안 나시죠? 우리 가족님들은 실제로 있잖아요. 제가 이거 언제부터 했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2020년이잖아요. 실은 내가 다른 데서 전문가 활동할 때 이때부터 ST파매는 그때 2만 원대쯤 됐을 겁니다. 이거 물건이 될 겁니다. 4배 올랐네. 4배 올랐다는 그렇다고 치르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VIP 클럽에서 공략했을 때가 4월달인가 될 거예요. 이게 다 나오죠? 자, 월료의약품의 숨은 진주 해가지고 오늘까지 140%가 올랐어요. 자, 어떤 게 셀토린이 나쁘지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셀토린이 나쁘다고 또 비추 눌러주시지 마시고요. 아니, 우리 계좌 수익을 빨리빨리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은 이제 기다렸지만 왕관아 쓰레인인자 그 무게를 견디라고 포트로 적절히 분산했으면 이것도 진짜 1억이 1억, 2억 4천년의 종목들 아닙니까? 불과 몇 달 만에? 한 4달 정도만 기다렸으면? 그렇죠?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부는 또 가져가고 단계수익도 각대화해야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상 근처까지 8만 1,300까지 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사실 황믹길 쌍뒬이 패턴이 여기서 포착도 되고 역전대망치 잡는데 다 잡을 수는 없는 거고 사실은 이것은 오늘 재래가 나와서 그렇지 이거 2편에서는 저항이 있고 황믹길 잡아서 돌아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됐든 내용 있는 종목들은 꼭 시세를 주더라. 그 타이밍은 언제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거 다 알으면 빌딩 사게 그렇지 않죠. 내용 있는지 뭐 사서 좀 기다리면 된단 말이에요. 매드팩트도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주네. 그렇죠? 여전히 살아있죠. 매드팩트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브릿지 바이어도 좀 기다리니까 역시 시세를 주잖아요. 이거 저점들이 몇 프로 올랐어요? 44%가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즌을 보십시오. 사실 시즌은 제가 이게 진단 키트에 쓴 대장이다. 라고 해서 그때 황믹길에서 얻어서 급등 수익이 났어요. 30만 원 근처까지. 그래서 오늘 또 사실은 황믹길을 잡았는데 그런데 오늘 또 어디서 리포트 나오고 개업 승선에서 매수는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또 일부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오늘 급락장에서도 가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뭘까요? 오스크택도 그렇고 파크 시스템 오늘 좀 눌렀다고요? 이거 뭐가 어때서요? 이것도 다 황믹길에서 자꾸 내용 보고 원자 혐의에서 글로벌 1위 산업용에서 다 잡은 거 아닙니까? 제넥시인데 오늘 조금 빠졌어요? 추세를 이탈했나요? 황믹길 잡은 맥점이 여기였고 땀을 나고 있어요. 지금 잠시 눌렀다 뿐이에요. 쉬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 제4차 산업혁명 BT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금 장인 오늘 IT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여기서 IT가 지금 결국 IT라도 2차 전지 같은 거 지금 오늘 좀 조정이 나왔는데 5G도 저는 좋게 봤는데 지금 5G가 눌렀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결국 순환상생님을 염두에 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가 가고 그다음에 지금 가는 종목들 보면 대부분 이격조정 후에 가격 메리트를 만족한 그런 종목들이 가는 걸 아실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기죽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 선장이 리더하는 대로 좋은 종목 선장 믿고 따라하시면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방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외람때지만 간다면 간다. 그다음에 또 황맥계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티온 바이어도 어제 잡아서 오늘 장인 좀 제가 종목 좀 압축하려고 18,560% 있자라고 했지만 벌써 황맥계가 저점 잡아오니까 어떻게 왔어요. 9% 정도 상승했죠. 다 이렇게 저점에 접으면 여러분 단기 수익도 좋아하시거나 다 수익 낸단 말이에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우리도 일부 힘든 종목이 있어요. 지금 왜냐면 하락 종목수와 상승 종목수의 배로 넘느니 다 100% 맞겠습니까. 다만 저희 종목들은요. 눌렀을 때 매수해놓으면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신뢰만 주면 다 수익 나요. 오늘 또 오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제가 나왔죠. 예를 들어서 브릿지 바이오 좀 못 기다려서 그냥 급도는 거 그냥 패드 치고 나가죠. 이런 것들 다 그때 또 뭐가 있습니다. SCM 생명과학도 그렇죠. 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저 종목들은 거의 감염해요. 눌렀을 때 매수했거나 또 이렇게 기다리면 다 수익을 줘요. 왜? 기업 내용이 짱짱하겠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귀찮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오늘 오늘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가족들 이렇게 오늘은 대박 낼 수는 없었겠죠. 소소하지만 이렇게 소소한 건가요. 100만 원 하를 수익 내서 인증 올리시고 93만 원 인증 올리시고 어제 수익 낳은 거 다 올리시잖아요. 매드 팩트 2,200만 원 2,600만 원 이렇게 올리시면 제 기쁨이 영광이죠. 여러분들 하여튼 귀찮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오늘 힘드셨을 텐데 제가 위안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또 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편안한 오후 시간 이럴 때는 그냥 그냥 어디 믿는 멘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만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저한테 저와 친해지고 그렇게 되면 결코 나쁘지 않을 겁니다. 내일 또 멋있게 상상한 종목이 이미 황믹기는 찾아났습니다. 황믹기는요. 장이 이렇게 눌렀을 때 기가 막힌 종목을 더 잘 찾아요. 아시겠죠. 왜? 눌린 배수니까. 그래서 제가 기죽지 말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추세 무너지지 않고 알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 제가 무료톡방도 운영하고 있어요. 보시는 영상 밑에 좋은정보 주식TV 카톡 무료 채팅도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특히 진짜 혼자 매매가 힘드시고 그러신 분들 수익 만족하는 게 안 나시는 분들 이렇게 이럴 때 소탐 대시를 그러시는 분들 여기에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1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mtmwco.kr 클릭하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좋은정보 맨 앞에 나오죠. 1위 전문가니까 맨 앞에 나오겠죠. 그래서 회원가입 누르셔서 결제하기 누르시면 저희 VIP 멤버십이 될 수 있고요. 오늘 또 제가 10시에 여의도 주식장 출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6시 이후부터는 6시까지는 여기서 전화를 받아요. 1600-508 그 다음에 6시 이후부터는 010-917-6345 이렇게 전화를 하시던가 만약에 전화가 안 되시면 좋은정보 VIP 가입 요청 하면 저와 함께 또 멋지게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이도 어떤 힘든 장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정보 여러분 아주 심차게 응원해 드릴 테니 여러분도 마지막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러갑니다. 됩니다.